전무석일표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건설기계를 권행과 운이라는 행태로 포장해 건설회사 전무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현장 소장에게 뇌물을 공유해 횡령을 일삼았습니다. 제2건설은 더 이상 전무석일표와는 동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특별감사위원회에 말씀드립니다. 전무석일표에게 최고징계, 파면을 건의합니다. 형사법은 정문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이 집행할 겁니다. 명타관은 부실한 타워크레인을 거래하는 악덕하청업체입니다. 거래를 끊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그리고 부사장님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고합니다. 부사장님은 이번 특별감사 비리 증거인 노트북을 훼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는 거고 둘째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첫째로 선택하시면 부사장님이 노트북 태우는 CCTV 공개하겠습니다. 현장에 CCTV가 많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제 좀 제이유건설이 돌아가네. 서เห면열을 çev las 걸까요? estä 왁상소송! 세默ivel 비찍 Liste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